아, 이 생방송 15분정. 아, 긴장도 미치겠네. 잘할 수 있겠지? 실수 안 하겠지? 아, 미치겠네. 기우 씨. 왜 그렇게 초조하게 걸어가요? 꼭 전쟁터 나가는 사람처럼. 그럼, 이거 받아요.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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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다르니까. 그만해. 성재 씨 말씀하시냐? 도대체 무슨 일이었지? 선배 때문에 싸우세요. 정말 있나요?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겠어요. 어제 일은 그냥 실수였어. 안 그래? 실수 같은 거, 없었는데요? 다가오는 거고 인테네 mà 네, 그런 거 다 사오는 거, 없었는데요? 또 안 돼? 그렇게 일어난 거, 없었는데요? 그래도 다가오는 거.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빅이 없었는데요. CBS2 맛있검사! 나에게는 슬픔히, 비속 탐수현 이익, 이ool. 그 시각 세계에 대한ых 이승이 그 날은 선물이 없었을 strange. 선배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? 평생 옆에서 뒤치닥거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. 당연하지. 한 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님. 이 세상에 꼭 무리밖에 없는 것 같다.